하아... 하아... 아! 여러분 저희... 그거 빼먹었어요. 그거 뭐지? 점수하는 거. 여러분 저희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3... 아... 수원 망가기 출근닭 센터. 여러분 안녕하세요. 테리? 구리? 대구리입니다. 이렇게 웃어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오늘도 저희가 왔는데 오늘은 무슨 특집이냐면 오늘은 여러분 저희가 아까 전에 영어를 보고 왔어요. 무슨 영어로 보았냐면 극한지검이라는 영어로 보고 왔는데 거기서 왕갈비 통닭이라는 거를 먹었더라고요. 맛있어 보여가지고 이랬는데 갑자기 BBQ에서 왕갈비 치킨을 신메뉴로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저앉지 않고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주문을 했어요. 가격은 21,000원이었어요. 아니 22,500원이었어. 아니요. 콜라까지요. 아 콜라까지요? 여러분 21,000원이고 그리고 저희는 콜라를 주문했어요. 콜라를 주문했고요? 그래서 22,500원이 나왔고 진짜 냄새가 여기까지 갈비 냄새? 막 너무 맛있는 냄새가 계속 나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먹고싶어. 빨리 먹고싶어. 네. 여러분 빨리 그러면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맛있게 드실게요. 요것은 BB2 왕갈비 치킨. 네. 왕갈비 치킨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치킨. 오 비었나봐. 비... 왜... 헉. 와... 저는 병으로 시켰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와. 대박이죠 여러분. 와 나 처음 봤어. 헉, 맛있겠다! 와우. 여러분 그러면 저희 이 맛있는 치킨을 바로 세팅하고 돌아올게요. 하나 둘 셋. 아 너도 고려. 그거 나 그거 나. 그거. 너도 고려. 야. 치킨. 물을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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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저희가 해야 할게 뭐죠? 물을 넣어 음료를 따라해 오늘의 음료는? 콜라 콜라 한번 따라올게요 여러분 와 진짜 혹시 콜라는 김이 있어야 돼 김? 김 김 쿱 기분 쿱 ical 지금 쿱 쿱 쿱 쿱 쿱 쿱 쿱 네, 그것은 바로 장갑을 끼는 얘기예요. 장갑 청소라고? 아,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저희가 여기다가 밥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또 온 삼지게 먹을 것 같고 오방지에 곰팡이 사라져요. 일단은 밑에다가 넣을게요. 네. 빨리 먹자. 오늘 준비가 끝났어요. 저희가 드디어 이제 수술을 하러 가고 싶어요. 아쉽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안녕. 아, 애정이란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맛있게 먹기 있어. 아무튼 맛있게 먹어야만 하러 가고 싶어요. 이것은 유명한 음식을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추척에서 아내asserource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말하면 너무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아내보전에 먹으러 가고 싶어요. 아마 너무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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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콜릿 아삭아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핫도그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갈비래요... 갈비래 뭐 아니에요? 뭐지? 왕갈비치킨 왕갈비치킨을 먹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왕갈비치킨을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정말 구수하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확실히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맛있고요. 맛있는데 뭔가 중간에 좀 중간쯤 넣어서 살짝 느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밥을 넣어서 먹으니까 갈비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저는 진짜 맛있었어요. 하나도 안 느꼈고 그나마 비슷한 거 뽑자면 약간 간장치킨 그런 느낌인데 근데 약간 갈비 맛이 나는 치킨이었고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밥이랑 같이 먹었잖아요. 근데 그 뭔가 바삭바삭한 그 껍질들이랑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양념이랑 먹으니까 진짜 밥도둑이 따로 없었고 그런지 꼭 치밥이랑 아 치밥이네 밥이랑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치밥이에요. 꼭 치밥을 해드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치밥을 많이 안 먹어 봤긴 했는데 이거는 진짜 밥이랑 너무 어울려서 추천을 해드리고 무랑도 진짜 잘 어울렸어요. 아니 아이들한테 만약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갈비를 아니 갈비를 이 치킨을 좀 떼어 이 치킨을 좀 떼어서 이거를 좀 떼어가지고 숟가락에 이렇게 얹어주시면 애들이 밥도둑 밥도둑일 것 같아 진짜로 밥숟가락 들면 이제 막 엄마 이거 터져 얘들아 난리 친다 진짜 너무 맛있네요. 진짜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저희 여러분 저희 그거 빼먹었어요. 그거 뭐지 점수하는 거 점수하는 거 여러분 저희 오늘의 점수는 5점 만점에 3 아 다시 여러분 오늘 저희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 정도 4점 정도 전 5점이 진짜 맛있었어요. 살짝 끝에 살짝 좀 살짝 늦게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그러면 저희 오늘도 여러분 그러면 저희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안녕 그래서 한 번째로 다시